위아래 위로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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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건데 ㅃ 아 준재 빡빡 좀 발라달란 말이야 그 요래 요래 피부결에 따라 발라달란 말이야 아 알았다고 진짜 난 머리에다가 발라달라고 안했어 아 등에다가 아 등에다가 머리 여기 고개도 바른다 아 이제 됐다니까? 됐어 빨리 아 아 무서워 내가? 아 이것만 하면 돼 다 끝날 수 있어 아 괜찮아 안 열어도 돼 빨리 열어봐 빨리 아 이제 그만 발라도 되는데 아 힘들어 아 다 끝나야 돼 진짜 다 끝났으면 그만해 빨리 진짜 아 진짜 다 끝났어 아 왜 그래 아 준재해